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지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제를 기준으로 한 기출문제들 같이 풀어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복습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또 다른 기출문제, describe something, 즉 어떤 것을 묘사하세요? 라는 문제의 유형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과 관련된 추가질문들과 그리고 모범답안 같이 풀면서 세세하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describe something은요, 개인질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함께 배울 picture description, 즉 그림 묘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신다면 다음에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describe your house. 당신의 집을 묘사하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장소 묘사가 나올 때에는 큰 외부부터 시작해서 작은 그리고 섬세한 내부 서명까지 로 이어주시면 논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색깔, 위치, 그리고 형태에 대한 묘사가 들어간다면 완벽한 답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모험 답변 같이 볼게요. I'll describe my house.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My family and I live on the third floor of a twenty-story apartment building. My apartment has four bedrooms, two bathrooms, and a living room. This is about my house. 설에 보시면, I will describe my house. 내가 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문단을 이끌어 주었어요. 이때 사실, conversation, 즉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죠. 하지만 영어가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단 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 번 더 말해줌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얘기하면서 아, 내가 내 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내 집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라고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론 1에서 It is located in 이라고 써주었는데요. It's 뭘 뜻할까요? 바로 앞서 나왔던 house 특히 my house 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It is located in 자, 여기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It is located in 이라는 표현인데요. 왜 수동태로 썼을까요? 그렇죠. 나의 집이 스스로 장소를 위치를 선정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집을 세웠죠? 그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져졌다. 라는 표현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의해서 위치해져졌다. 라는 표현으로 It is located in 이라고 썼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알고 계시죠? 다음 표현에서 In the center of the soul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서울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부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준 부분 너무 좋죠?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Live on the third floor 자, 세 번째 층에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Live 라는 표현 써준 것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On the third floor 이었어요. 세 번째 층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그냥 Three floor이 아니고 왜 Third floor을 썼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서술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서술 앞에는 항상 같이 오는 것이 있죠? 바로 The The 가 같이 오겠죠. I live on the third floor I am my family Live on the third floor 이 문장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오는 표현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함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Of a 20-story apartment building 이라고 했어요. 20층짜리의 아파트에서 삽니다. 라고 해주었네요. 여기 너무 재밌는 표현 있죠? Story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층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전체 문장 구조를 잘 외웠다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body to 본론 2에서 My apartment has four bedrooms, two bathrooms, and a living room 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아파트가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써주었어요. 그리고 네 개의 방들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화장실이 있고 하나의 거실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 복수 단수 너무나 잘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 living room 할 때 and가 붙었다라는 점 논리적인 구성을 위해서 모든 사이사이에 and가 붙지 않고 마지막에만 and가 붙었다라는 점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